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양번이 끼고 있던 한수가 대장마로 대범람 어느정도 범람은 예상하고 한수 북쪽으로 좀 멀리 빠져있던 우금 방덕든 칠군 수만 이상의 병력이 예상을 뛰어넘는 대수량에 그대로 수몰되어 버린 부분까지 했었죠. 심지어 조인이 머물던 번성조차도 약 2미터 정도 그 정도 남겨놓고 성벽까지도 물에 잠겨버리는 사실 이런 부분이 진짜 하늘의 운인데 고작 2미터 내외 정도만 남은 거라면 비가 조금만 더 왔으면 번성 내부마저도 침수되어 버릴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1미터 2미터 이 영역은 사람의 영역은 아닌 거죠. 하늘의 영역이다. 성박 병력이 전수몰되는 상황에서도 하늘은 위나라를 위해 마지막 2미터는 남겨주었다. 그렇지만 번성은 관우가 휘몰고 온 성박들에 의해 엄청난 포위 압박을 받게 됩니다. 지금 성벽도 거의 한 2미터 남겨놓고 다 잠길 만큼 대물랄리가 난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게 지금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거거든요. 정상국지 조인전 관우가 배를 타고 성으로 와서 여러 겹으로 포위하자 안팎이 단절되어 양식이 떨어져가고 구원병은 도착하지 않았다. 양번은 완벽하게 외부와 단절되어서 이 상태로는 지금 더 이상은 성 안에서 아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봉착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포위해 놓고 관우는 제방 위에 초라한 잔존 병력과 올라가 있던 우금 방덕을 향해 휘몰고 들어갑니다. 예의 그 대형 선박을 몰고 가요. 이 제방 전투는 정사 방덕전에 비교적 상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방덕전 병력 수몰 당시 방덕은 몇몇 장수와 더불어 제방에 올라 몸을 피했었다. 그러나 이후 관우가 큰 선박을 타고 와서 공격하기 시작했다. 큰 배로 사방에서 엄청난 화살을 제방 위로 쏘아대기 시작했다. 이에 방덕 역시 몸에 갑주를 두르고 관우군을 향해 활을 맞서 쏘기 시작하니 빗나가는 것이 거의 없었다. 관우가 지금 바로 제방 위로 올라가서 육박전을 벌이는 게 아니라 활을 쏘는 원거리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관우가 힘과 괴력만 있는 장수가 아니라는 게 여기서 다시 한번 드러나는 거죠. 지금 대수몰되면서 화살 같은 물자 제대로 챙길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원거리 활 대결은 화살 많은 쪽에 유리할 수밖에 없죠. 뭐하러 힘들게 제방 위로 올라가냐? 그냥 활로 끝장보면 될 걸. 그리고 관우가 이런 본격 수전 가능성도 예상하고 충분한 화살을 챙겨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결국 제방 위의 위군은 쏟아지는 화살에 점점 사상자가 늘고 전의를 상실해갑니다. 끝내 항복 의사를 표명하는 장수가 쏟아져 나오게 되죠. 방덕전, 장군, 동영, 동초 등이 항복하려 하자 방덕이 그들을 배웠다. 방덕이 지금 엄청나게 용맹하게 대결사항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심지어는 우금조차도 여기서 항복합니다. 오로지 방덕만이 필사적으로 끝까지 저항을 해요. 해가 뜰 때부터 정우에 이르기까지 방덕은 필사적으로 저항하였으나 관우의 공격은 점점 더 거세어져만 갔다. 결국 방덕은 가진 화살이 다 떨어지게 되었다. 방덕은 곁에 있던 부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자고로 좋은 장수는 죽음을 두려워하여 도망하지 않는다고 들었다. 그리고 열사는 절개를 굽히면서까지 살기를 바라지 않는 법이다. 오늘이 나의 재산날이다. 이러면서 방덕은 단검 하나를 쥐고 작은 배에 올라타 관우 수군 진영으로 단병 접전을 하겠다고 뛰어들었다. 방덕은 관우 수군을 뚫고 조인 있는 번성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그만 거친 물결에 그의 작은 배가 뒤집히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런 물난리 빠른 유속에선 작은 배는 힘들어요. 관우 배는 크니까 안정감 있게 활을 쏴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관우의 최대 강점 사실은 준비성과 경험. 물에 빠진 방덕은 끝내 관우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 포로가 되었으나 그는 당당한 자세로 관우를 맞이했다. 관우 경혜 사촌 형은 지금 우리 편 소속으로 한중에 있지 않소이까. 나는 방덕 형을 우리 군의 주요한 장수로서 높게 대접해 줄 생각이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저항하는 것이오. 방덕 이 어리석은 관우야. 네가 어찌 내게 감히 항복 따위를 논하느냐. 우리 위왕 조조께서는 백만의 정병을 거느리고 그 위험을 천하에 떨치고 계신 분이다. 그에 반해 네가 모시고 있는 유비라는 작자는 한낱 평범한 범죄에 불과한 인간이다. 유비 따위가 어찌 우리 위왕께 비견될 수가 있단 말이냐. 나는 내 나라의 귀신이 될 몸이지 적국의 장수가 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런데 관우도 일생을 유비한테 걸었던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나오면 더 할 말 없죠. 결국 관우는 방덕을 참합니다. 세상을 하직하는 방덕. 보통 우리가 유비가 매력 조조는 능력 이렇게 2분할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럴 리가 없죠. 조조도 이런 충성을 끌어낼 매력이 엄청났고 유비 역시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매력과 능력은 같이 가야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지 둘 중에 하나만 있어서는 사람을 결코 얻을 수가 없죠. 후일 조조가 방덕의 최후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슬피 울었다고 해요. 조조가 울면서 남긴 코멘트가 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조 내가 우금을 알고 지낸 지 30년이 지났다. 사실 방덕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조조 수화가 아니었죠. 원래 마등마초 쪽이었는데. 그에 반해 우금은 비교적 초창기 멤버이죠. 조조 그런데 위난에 처하자 우금이 오히려 방덕만 못할 줄 어찌 알았으리요. 이렇게 방덕은 참을 당하지만 우금은 참을 당하지 않습니다. 방덕처럼 너무 대드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고 비교적 고분고분한 자세로 항복을 했던 모양입니다. 사실 방덕은 항복이 아니라 잡힌 거였죠. 성 바깥쪽은 이제 관우에게 완전히 다 장악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 안에서 도관에 든 생쥐처럼 갇히게 된 조인. 외부와의 연결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양식마저 떨어져가는 절망적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당시 성 내에는 조인 말고 또 다른 명장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만총이었습니다. 만총도 삼국지 연위를 통해 엄청 저평가된 인물이죠. 그러나 대단한 명장이에요. 절망적 상황에서 성 안의 사람들은 극도의 패배의식에 휩싸여가는 와중이었는데 정사상국지 만총전 관우가 양양을 공격할 때 만총은 조인을 도와 번성에 주둔하고 있었다. 그러나 좌장군 우금 등의 군세가 강우로 물이 불어나 관우에게 모조리 전멸을 당하였다. 이후 관우는 지체 없이 번성을 공격하였다.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물에 잠긴 번성은 이곳저곳이 수시로 붕괴되었다. 사람들은 그러자 모두 안색을 잃었다. 물이 차니까 성백에도 여기저기 균열이 나기 시작했다. 당시 성 안의 병력도 고작 수천명에 불과했었다는 기록도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이죠. 사람들이 전의를 완전 상실해 가려는 때에 어떤 사람이 총사령관 조인에게 이렇게 권위를 합니다. 장군 지금의 이 위기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관우에 포위가 있다고는 하나 아직 그 포위가 모든 부분을 다 둘러싼 것은 아닙니다. 아직 포위가 덜 완성된 틈을 타서 어서 있는 작은 배를 타고 달아나십시다. 그리하면 비록 성은 이를 찌런정 목숨은 부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만총이 이렇게 말했다. 만총 그것은 절대 안 될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물을 보십시오. 유속이 정말로 빠르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물이 금방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우가 파견한 군대의 일부가 허창 인근까지도 진출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우 때문에 허창 남쪽 지역 백성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심리가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우가 본격적으로 더 위로 진군하지 못하고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우리가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무시하고 더 북으로 진격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남으면 관우의 향후 보금로를 끊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럴진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도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하 이남 지역은 모조리 관우에게 넘어가 다시는 위나라 땅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 만총의 발언에서 관우 북벌의 성격을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미 관우의 군세가 허창 인근까지도 뻗쳐있다. 이렇게 발언하고 있어요. 위나라 중추부까지도 관우 세력이 뻗어나갔다는 건데 이건 이제 보통 이렇게 보죠. 관우의 철저한 사전 공작을 통해서 이 인근 지역 다수의 비적대 무리들 즉 반위나라 반란 세력들과 관우가 보낸 소수 인원들이 합류하여 이미 번성 이북 지역에서도 으쌰으쌰을 하고 있었다. 지금 여기서 밀리면 황하 이남 단해준다. 이러한 만총의 발언을 보면 애초에 관우 북벌은 양양 번성만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괴력을 통해 황하 이남 지역을 아예 광대하게 뺏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조조도 아예 도읍을 옮기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던 게 아닌가 관우 북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원대한 스케일의 구상이었다. 지금 관우 한 사람 때문에 위나라 전체가 대위기에 빠졌다는 거죠. 위나라 그 후신 진나라까지 포함해서 촉 5회에 그들이 공격 갔다가 대망신 대패를 당하고 돌아온 적은 있어도 촉 5회 공격에 나라 안위 자체가 휘청했던 적은 거의 없었는데 있었다면 제갈량 북벌하고 관우 북벌 지금 이때 사실상 그 두 번이죠. 그런데 그나마 제갈량 북벌은 상대적으로 서쪽 옹주 양주 장안과 그 서쪽 지역 그쪽이 1차 타켓이었어요. 물론 그쪽이 넘어가면 향후에는 이쪽 동쪽 심장부도 위험해지겠지만 어쨌든 그건 2차적인 문제거든요. 그에 반해 관우 북벌은 한방에 위나라의 심장부 중추부를 바로 뒤흔들어 버리는 훨씬 더 느끼는 위기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여 만총은 여기서 안 막으면 황하 이남 다 넘어간다. 국가 간의 세력 균형이 근본적으로 뒤집혀 버린다. 죽으면 죽을지언정 번성 내주면 안 된다. 그렇게 절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두 조언에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된 총사령관 조인. 여기서의 조인 선택이 향후 역사를 결정짓게 되는 건데요. 조인은 조조가 반드시 우금 외에 추가 지원군을 더 보내줄 것이라 판단을 내립니다. 하여 그들이 올 때까지 죽을 각오로 더 버티자고 결정을 하죠. 도망가지 않고 항전하겠다는 의사를 만총에게 피력하자. 만총은 성 안에 백마 하나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백마를 물로 띄워 보내고 즉 제물로 바치고 거기서 병사들과 제를 올리죠. 물아 빨리 빠져라 빨리 줄어들어라 라는 제를 올림과 동시에 병사들과 끝까지 최후의 항전을 하자. 결의의 의식을 버립니다. 이때 조인과 만총의 위기대처 리더십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정사 조인 전 이후 조인이 병사들을 격려하고 필사의 각오를 보이자 병사들이 모두 간복하여 하나가 되었다. 참 이런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분위기를 추스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는 아마도 조인이 가지고 있던 그 괴력과 엄청났던 과거 전력에 힘입었던 바가 클 겁니다. 조인이 이전에 오나라 주유가 쳐들어왔을 때 오나라 전체 병력 수만 중에서 선봉 수천이 먼저 공격을 왔거든요. 이에 조인도 부하 장수에게 300기를 거느리고 저 수천하고 맞서라 이렇게 내보내요. 근데 이게 300하고 수천 턱도 없는 숫자다 보니까 위군 300이 이쪽 수천에게 포위가 되죠. 그걸 성유에서 보던 조인이 고작 수십기를 거느리고 이 300을 구원하러 뛰쳐나갑니다. 주변에선 다 만류했죠. 아니 총지휘관이 300 때문에 목숨을 버려서야 쓰겠는가 이렇게 만류를 했는데 그냥 수십기 끌고 나갑니다. 나가서 오군 수천 사이를 대무력으로 마구 휘젓으면서 이들을 구해와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일부 약간의 잔여병이 더 상대 포위진 안에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시 성으로 복귀시키고 다시 또 수십기 거느리고 오나라 포위망에 또 뛰어듭니다. 그래서 다시 휘젓어서 이 소수 잔여병력마저 또 구해와요. 이게 실제 사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서 성으로 돌아오니까 당시 안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조인 장군, 장군은 실로 천인, 하늘이 내린 사람이십니다. 천인, 하늘이 내린 장수, 조인이라는 별명이 여기서 나오게 된 거죠. 이게 두 가지인데 1. 엄청난 무력과 용기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소수 인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총사령관으로서 이 소수 인원을 위해서 직접 고작 수십기 이끌고 사지로 반복적으로 뛰어들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조인에게 구원받은 이 병사들은 조인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늘의 장군이시여 하고 떠받드는 거죠. 조인 장군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엄청난 리더십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인데 어지간한 리더십의 장수였으면 여기서 부대원들이 전부 멘탈 붕괴가 왔을 겁니다. 지원원, 수만 병력이 순식간에 전멸당해 우금, 방덕 이런 유명한 장수들도 전부 참당하거나 항복하고 사기가 땅에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번성을 지키는 장수가 바로 이러한 조인이었기 때문에 병사들이 모두 조인의 지휘 하에 하나로 뭉치는 일이 이렇게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죠. 번성을 지키는 인물이 조인급의 영웅적인 인물 그리고 만총같은 냉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는 이가 아니었다면 7군 수몰되고 완전 포위, 양식도 떨어져가고 이 상황에서 그냥 붕괴되었을 겁니다. 하여 번성은 그냥 다 넘어가는 듯 보였지만 그 리더들 덕에 여기서 결사의 저항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한편 이런 대사투를 벌이는 동안 이때 조조는 뭐하고 있었냐 원래 조조는 그해 5월에 장안에 있었었죠. 그리고 조조가 한중에서 장안으로 빠지니까 유비도 위원에게 한중을 맡기고 성도로 철수 유비가 귀가하니까 조조도 좀 있다가 도읍으로 귀가합니다. 돌아가는 와중에 계속 번성대결, 전왕에 대한 보고를 받죠. 매우 처참하게 전왕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듣게 된 조조가 급기야 수도를 북쪽으로 옮기겠다고 하자 이를 극렬 반대하고 나선 사람이 바로 사마중달, 장제 이런 사람들입니다. 조조는 그들의 만류에 도읍 변경을 일단 참지만 이 난감한 상황에 대해서는 좀처럼 해법이 보이질 않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전왕을 바꿀 하나의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바로 서왕이었습니다. 서왕은 당시 그나마 양번하고 가까웠던 한때 후음이 장악했었던 완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그런 서왕에게 관우와 붙었던 위군 대다수가 괴멸되고 양번이 대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서왕이란 사람의 비범함이 엿보이는 대목이 나오는데 일반적이라면 그런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 허둥지둥 서둘러 구원을 갈 법도 한데 여기서 한 타이밍 기다립니다. 서왕전, 서왕은 본인이 거느리던 병력이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병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관우와 붙으면 승산이 높지 않다고 여겼다. 하여 바로 전왕에 뛰어들지 않고 일단 금방에 주둔하면서 기다렸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빠르게 조조와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조조도 대단한 게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신병이고 뭐고 빨리가 지금 다 넘어가게 생겼는데 뭐하는 거야 이럴 법도 한데 전혀 그러진 않고 일단 참고 기다리는 서왕의 판단을 존중해요. 그러면서 서왕에게 양질의 추가 병력을 더 증파해 줍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이 추가 병력과 합류한 이후에 양번으로 움직이도록 해라라는 명령까지 내려주죠. 서왕, 조조 둘 다 대단한 거죠. 어설피 찔끔찔끔 군세로 자꾸 들이받았다가 강한 상대에게 모조리 각계격파 당하게 되면 진짜 최악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영웅의 판단이다. 머리 좋다고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참을 줄 아는 사람이 영웅이 된다는 거 결국 이러한 장수들의 추가 지원 병력 그들이 갖추어지자 비로소 서왕은 관우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